이삭자는 또 뭐야. 네가 정통보수라면서 이러고 다니니. 천하라임의 윤석이가 개혁보수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이러고 다니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좋습니다. 반드시 공중파 생방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이나 편집이 없죠. 황교안 이마. 유튜브에서 실방하면 왜곡 편집 가능하냐? 네가 지금 부정선거 사기칠 때 뭐 가지고 사기쳤는데. 아 유튜브 사기꾼들하고 같이 했잖아. 유튜브 사기꾼들아. 사기를 유튜브로 치고. 그 사기를 바르는 토론은 공중파에서 해야 된다고? 공중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면 바쁜 경선 일정 중이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마. 공중파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공중파는. 지금 후보가 4명인데. 황교안과 천하라임이 하는 토론을 공중파가 따로 잡아버리면. 딴 후보들이 야 나는 왜 안 잡아줘. 이래버리면 어떡할 건데. 황교안 이걸 모른다고? 공중파로 못 잡을 거 뻔히 아니까. 공중파로 해야지만 나가겠다고 또 사기를 치는 거야. 정통보수라는 놈들이 이렇게 사기치니까. 밑에 애들이 뭘 배워 밑에 애들이. 아 원래 보수는 사기꾼들 천지구나. 우리도 사기치자. 다 사기꾼판 만드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들아 너희들이. 너놈들이 인마. 보수 태극기 변절자 너놈들이 사기를 치니까 다 사기치잖아 지금. 이거 나와서 천하라임 정거하고 부정선거 토론을 못하면 그게 부정선거가 맞아? 너놈들이 진짜 부정선거라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누구하고라도 토론해서 그 놈을 깨서 그 놈을 설득해서 부정선거 알리겠지.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맞냐고. 황교안하고 얘기해보자고 한두 명 얘기했습니까? 정암철이 얘기했잖아. 보수에서 선거개표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정암철이가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닌데 황교안 좀 만나자 맨날 도망다니 했잖아. 그리고 부정선거 처음에 스타트 걸렸을 때부터 페넷마이크에서 아무나 나오라고 부정선거 사기친 놈들. 강용석이든 누군 나와라 다 도망갔잖아 니네들. 이제 이렇게 도망가겠다고. 진짜 이게 이 보수계에서 논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위든 아래든 뭐 지들 입으로 정성보수는 개혁보수는 다 사기꾼인데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거. 어차피 똑같은 사기꾼인데 이건 잡아야 되니까 이 천하람 쪽은 무조건 황교안 물고 늘어져야 돼 이거 문제가지고 이거.